대구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대구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2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%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36%는 더 악화됐다고 대답했습니다. 또 대구 기업 81%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